코스닥 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도가 900억 이상 매도가 됐었죠. 900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이제 500억 수준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밀리다가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제 반격의 흐름이죠. 반격의 흐름이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수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죠. 제약바이오 상당히 좀 어두운 분위기로 전개가 되다가 코스닥 쪽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10시 반 이후부터 쭉 매수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환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매도 방향으로 잡으면 계속 팔죠. 그런데 지금 매수 방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이 매수 방향으로 좀 돌아서면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조금 매도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이 매수 방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이렇게 0.5% 정도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외인 기관의 매도세를 상당히 좀 약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체비 오늘 뭐 상당히 지루하죠.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좋죠. 지금 시장이 외인 기관의 이런 매도세가 오전에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하락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 지금 바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버리죠. 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거기다가 지금 이 외인하고 기관이 방향을 좀 매수 방향으로 좀 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빨간색들이 나오고 있죠. 삼성바이오도 1.2%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방향을 돌려내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짓눌렸죠. 계속해서 짓눌렸지만 이제 다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보합 수준이고 마이너스 2%까지나 밀렸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1.8%까지 밀리다가 이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1.3%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죠. 마이너스 3.6%까지 갔다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이 상당히 지금 뭐 방향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얘는 지금 아까 하락을 하면서 하락VI까지 걸려버렸죠. 그러고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크게 올라선 상태에서 지금 갭으로 지금 이틀 연속으로 갭으로 올라서고 있죠. 지금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언제 이게 마무리 될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올라선 아주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행약품도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고 부강약품도 좀 하락폭을 이제 하락폭이 좀 꽤 크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녹십자는 지금 좀 올라서고 있죠. 어제 좀 조정을 하고 다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차에 비해는 거래량이 완전히 주고 있죠. 25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사리는 사람도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봉으로 보면 정말로 지루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루하게 가고 있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방향을 좀 틀리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죠. 코스닥이 0.4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0.3% 상승을 하고 있죠.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제약바이오 쪽 오늘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반전이 상당히 의미있는 반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올라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차바이오텍 셀리버리 녹십자 랩셀도 반등을 하고 있고 신테가바이오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동화약품도 상승하고 있고 SK그룹이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SK케미칼 자회사가 이렇게 백신 개발 수주를 받으면서 그냥 상으로 밀어버리고 지금 SK바이오팜 도 이런 SK그룹의 호재 소식에 오전에 반등을 했죠. 오전에 반등을 했지만 직접적인 이런 수혜를 받는 그런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올라선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시간에서 많이 올려줬는데 그런 부분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2.7%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CMG 제약은 어제 좀 올랐었죠. 어제 상승포이 좀 컸던 부분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승하락폭이 아주 미미하죠. 상당히 미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생명과학이 보압권이죠. 보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오전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3%까지 밀렸죠. 마이너스 3%까지 밀리다가 다시 돌아서는 아주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지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안트로젠도 오전에 좀 밀렸었죠. 마이너스 2%까지 밀리다가 1% 정도 올라서고 있고 SK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서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부터 반등에 성공했죠.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천단제약은 방향을 잡고 계속 위로 밀어 올리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은 분위기고 HLB 계속해서 상승추세 타는 중이고 어제도 강세 4% 정도 오르고 지금 0.3% 정도 조금 숭고르기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루한 모습이지만 아주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코스피 쪽은 좀 혼조세죠. 자 혼조세고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SK그룹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약밥 수준 자동차 주들도 약밥 수준으로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려 관련 주들은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두산중금 22% 정도 오르고 있고 동국SC가 4% 정도 그리고 OCI가 중국의 세계 1위 태양광 업체 화재가 났죠. 화재 소식으로 반사액이 기대되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지금 괜찮죠. 지금 반등을 하는 2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33일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양봉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0.54% 지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 흐름으로 오후장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풍장은 또 상승 부여에 또 걸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정말로 엄청난 종목입니다. 엄청난 종목인데 이 신규 진입은 그야말로 위험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이 고점에서 어디까지 가다가 지금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지금 폭탄돌리기일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단타로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단타로 접근하는 데는 문제없고 그러나 아주 아래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계속 도전해 볼만 하죠. 오해성 깨지기 전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신규 진입은 상당히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체비 오늘 뭐 아주 지루한 흐름이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는 제약바이오 반등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거래번호를 좀 보면은 KB 정권에서 오늘은 많이 들어오고 있죠. KB 정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신안에서 사고팔고 하다가 결국 신안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신안에서 나오는 거를 KB에서 봤죠. 지금 이 KB 신안 NH 한국 요 내 정권사에서는 계속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고 이렇게 가다가 FDA 승인신청 이제 이런 소식 호재 소식들이 나오면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가 28,000주 나오면서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흐름이 아주 단단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